성공보다 중요한 성장. 성장은 나이를 먹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욱 단단한 내가 되었음을 뜻한다. 생각과 경험이 더욱 풍부해지고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더욱 굳건한 의지와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다. 자아실현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 짠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. 언제 그 누구에게든 자아실현은 하나의 과정으로 조금씩 단계를 밟아 누적되는 결과다. 따라서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공이란 사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달려있다. 진정한 성공이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좀 더 강한 나를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날로 높이는 것이다.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. 어쩌면 조금은 시시하게 들릴 정도로 심심한 답이다. 그러나 오늘 한걸음 내일 또 한걸음 이렇게 조금씩 끊임없이 전진하며 내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해 간다면 분명 그 과정에서 비범한 기술과 능력을 쌓아 더 두둑한 밑천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. 그렇게 꾸준한 노력으로 진정한 성장을 이룩했을 때 비로소 성공과 마주할 수 있다. 성장을 통해 성공하기를 더 훌륭한 당신이 되기를 응원한다. 감사합니다.